ㄷㄷ 히힛 2화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아쉬웅 히힛 적들이 거점 어드뱅키지를 얻었다 이때 적들이 거점을 점령할 거야 ㄷㄷ ㄷㄷ 히힛 공격된 공격은 아니면 공격이 무릎 없으니 공격된 공격은 맞지 않습니다 공격된 공격은 맞지 않습니다 공격된 공격은 맞지 않습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적들이 덜 잡았다 적들이 거점을 벗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적들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에 갖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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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